서울대 공대는 이병호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와 정택동 화학부 교수, 선호정 군산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교수로 구성된 공동연구팀이 전기변색 물질인 산화 텅스텐 나노박막을 이용한 디스플레이 소자를 개발했다고 16일에 밝혔습니다. 전기변색은 전압에 따른 전기화학적 반응에 의해 물질의 색이 바뀌는 현상으로서 각각의 전기변색 물질은 산화 환원에 따른 고유한 발현색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낮은 전압으로 색을 바꿀 수 있는 이 현상을 디스플레이에 이용하려는 연구가 많이 행해졌으나 청색 이외의 다른 색으로 변색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다양한 색을 표현하고 색일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병호 교수 공동연구팀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략 성인 머리카락 굵기에 500분의 1에 해당되는 나노미터 두께의 산화 텅스텐 박막을 반도체 및 금속이 결합해 다양한 색 재현과 변색이 가능한 광소자를 개발했습니다. 제작된 광소자는 간단한 적층형 구조로서 200나노미터 이하의 두께이며 색 유지를 위한 전압이 필요하지 않아 저비용과 초박형, 저전력 디스플레이의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작된 광소자